어제 그렇게 많이 죽었었죠 오늘 빡힌 점이라고는 향글 패치가 있길래 받았어요 뭐 있기면서 대사.. 뭐야 대사만 조금 번역되거든요 일단 어제 위에부터 가기로 했으니까 바로 시작해보죠 잠시만요 뭐가 나오는지 좀 테스트 해볼게요 아이구야 이제 여러분의 채팅을 전자계집이 읽어주는 학고방만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죠 사람 많은 방에서 썼다가는 시장통이 되겠지만 제 방은 오디오도 부실하고 암튼 암튼 넣었음 뭐지? 저 왼쪽에 비밀방인가? 아이고 뭐야 여기도 죽어 여기 되게 뭐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없네 저 벽은 왜 있는거야? 위로 한 칸 더 가야되는구나 타고 타고 뛰어 안 되는데요 타고 여기서 뛰어 이제 여기서 뛰면 아이고 돌아올 땐 어떻게 돌아오지 아야 뭐야 여기 숨겨진 길 아니야? 아닌가? 저기 균열이 있어서 저기 균열이 있어서 뭔가 있을 것 같이 생겼단 말이야 으이짜 자 다시 여기 균열이 있잖아 폼인가? 아 여기 뭔가 있다니까 아 아아 야야야야 기다려 위로가itan 위로가 알았어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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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으악 될 것 같은데 이거 되네 괜히 쫄아가지고 아야 쫄 필요 없어 목숨도 무한인데 아야 조금은 쫄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매달리고 아니 매달리세요 매달리라고 아아 아 아직 아직 집중이 안되나 안되나 매달려 다시 매달려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야되지 이거다 으흥 뭐에 매달린다 다시 올라간다 여기 딛고 중간에 중간에 딛고 나이스 아 멋있었다 참 잘했어요 여기는 숨겨진 곳 없는 것 같죠? 아우 뭐야 쓰읍 왠지 이번 스테이지도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뭐야 어디로 가야되 여기야 바로 바로 아 뭐야 어디로 가야되 여기야 바로 바로 여기가 놔두었겠죠? 아 엉덩이 살짝 찔림 여기 뭐있나? 나뭇도 없는데 왜 만들어 놓은거야 이거 나 놀리려고 만들었지 제작자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 아까 살았어 너 빨리 뛰어 빨리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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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터 가야되나 으아 으아 자자자 뛰어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으흥 으하 못봤다 멍청이 한템 기다리고 바로 넘어가서 피하시고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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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가 아야 장난이 아닌걸 가면 빠르게 올라가고 위에 올라가고 점프해 주시고 으아하 아 아 저거 진정 진정하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끝에서 피하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여기서 끝까지 다 움직이면은 그때 끝에서 피하고 다시 뛰어가고 잘해야돼 흠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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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더 오우 잠시만 잠시만 진정하고 넷 렉스 바라고 걸친다 허야 위로 올라와 허야야 허야야야야야야야야 В 후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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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런 게임인 줄 알고 시작했어.. 사나오.. 견뎌야 한다.. 5중 올라가? 아앜앜앜앜앜앜앜앜.. 후..후..후.. 정신차려 할수있어 아니이이 도망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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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넘어갈수있을거같애 쫄지마 쫄지마 허이짜 허이짜 허얘야야야야야야야 밑에뭐있나 그래 아아아 걸쳐서 뛰는거지 오케이 야 다시 다시 올라가야돼? 리얼이냐? 이거 타고 못올라가네 근데 이런 현실은 감당할 수 없다 까라멘다야지 게임 한두번 하시나 올라가고 올라가고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후다다다다 이렇게 완벽할 수가 멋있구먼 이거 밟아지나? 안되네 버거 나 죽는다 뛰어 뭐지? 왜 오른쪽이랑 왼쪽 두 군데 길이 있는거지? 여기 길이 아니었구나 드레나 저게 각 좀 볼까요? 안되네 딱 봐도 안되네 그러면 왼쪽 가서 일단 임시 저장하고 다시 갑시다 자 점프 오케이 위에 뭐 없지? 왼쪽에도 뭐 없겠죠? 아무튼 없으니 응야 나이스 뭐지 종양석 있고 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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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야 아야 더 빨리 갈 수 있다 아야 아야 점프하시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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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더 빨리 가야돼 빨리 가면 피할 수 있다 근데 너무 빨리는 말고 조금만 천천히 진정해 진정 하시고 점프 어기 나이스 여기 밑에 뭐 없나? 없죠?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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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어떻게 먹어? 먹고 죽으란 뜻인가? 아아 위에 위에 저거 타고 야 꺼져 꺼져 다 꺼져 혼자 있고 싶으니까 꺼져 꺼져 야 좀 아 좀 가자 돌아갔다 갈까 아야 다 나가주세요 아 아 아 보니깐 쟤들은 인싸네 이 게임 주인공은 친구 만들려고 지금 목숨 바쳐 가면서 점프하고 있는데 쟤들은 친구가 저렇게 많이 있네 야 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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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나이스 점프 안했으면 죽었죠 여기도 뭐 되게 숨어져 숨겨져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뭐 못 찾으면 없는 거다 보다닥 뭐야 저거 맨 위에 구름에서 내려오면서 가는 거죠 아씨 저거 피하려다가 저거 밟을 수 있는 거였어? 아야 은근, 은근히 밟을 수 있는 게 많군 아야 하히 나 밟으려고 했지 오시죠 어디를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제 잔상입니다 아야 저것들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내 이동 경로를 많이 방해하진 않는데 그냥 존나 무서워 자 꽂아 야야야야야 어 야 어디까지 가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쟤들이 아야 쟤들을 피하고 나서 넘어가야 돼 아님 말고 아무튼 저거 피해야 돼 죽기 싫으면 피해야지 피하고 그래 묘시 한번 밟아주시고 아니 이거 가만있어도 피하는데 왜 아아 그 쉬이키 쉬이키 sf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하 때리지마 얘들아 미안해 아야 아.. 구름 빡세네.. 사실 종양만 안 먹으면 금방이지만.. 야.. 종양 먹고 세이브! 잘했어.. 저거 숨겨진 길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저거 타! 아악! 아악! 이 고생에서 갔는데 숨겨진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아악! 하하하하 나는 간다! 얘들 밟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야 와봐 야 와봐 이리 콤 콤콤콤콤 꺼몽꺼몽꺼몽 오시고 야 내려와 아야 야 와봐 와봐 와봐! 아야 그래 숨겨진 길이 아니었습니다 뻑 간다 나는 다음 세계로 넘어가 넘어가 야 아악! 아 진정 지금 종양 먹었다고 너무 들떠가지고 아 점프에서 억지로 죽었죠 점프에서 억지로 죽었죠 야 됐다 2번 피하고 한타임 쉬고 간다! 멍청아 안돼! 정말 지독한 레비군 자 아음 가만히 있었으면 안 맞는데 짧게 뛰어 아 아 진정해 아 진정해 할 수 있어 아깐 그렇게 잘 올라갔는데 내가 너무 박주에 신경을 안 쳐서 그런가 간다 허우 흑 흑 흑 아야 야 저기 들어가기 어렵다 당연히 저기 큰 종양이 있겠죠 아 어떻게 들어가 저거를 I wanna be the 시리즈에서나 보던 그런 가시인데 아 야 아 아 마귀 같은 놈 이 게임 만든 아저씨가 맥 맥밀란이었던가 저거 사실 그냥 왼쪽으로 쭉 가면 되는게 아닐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쭉 아 아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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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꺼져 꺼져 쭉 안돼 쭉 쭉 쭉 쭉 눌러도 안되네 가든 숲점프다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아니이 그래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그래 이런 게임이었지 포기할때까진 진게 아니다 포기했을때야말로 지는 것이다 투쟁합시다 아 아 야 셀터를 하면서 깨달았지 쟤들도 살기위해서라고 있다는걸 아야 내 목적과 저 친구들의 목적이 다를 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지 아 아야 그러나 나는 간다 한번 해보자 결국엔 내가 이길 것이다 아하 아야 왜케 멍청하냐 왜 저걸 못하냐 저기있는 종양은 새 밟으면서 하는거지 종양부터 먹어볼까 아니 자 일콤 여기서 오시고 다시 날아오시고 다시 날아오시고 아 저거 먹는거 재밌겠는데 아깝다 몇번 더하면 되겠지 오시고 밟으시고 아니야 쟤들 궤적은 정해져있으니까 외우면 돼 밟고 그래 외워 외워 외우면 됨 자 한 다섯 다섯번 안에 성공하지 않을까 한번 두번 흐흫 아깝이 으잉 아깝다 네번 네번인가 다섯번인가 난 몰라 암튼 저거 먹을거임 나이스 난 다시 온다 아하 꺼져 아야 점프를 했다가 잠시 쉬었다가 넘어가면 돼 넘어가면 돼 암튼 됨 아야 진짜 까시 위치 거지같은거 봐 야 쟤 다했는데 쟤 밟았어 비켜 아니 진정하고 쟤가 지나가면 나는 간다 압 압 피하고 피하시고 한 번 더 피하시고 꺼져 암 암 자 여기서 중요한 컨트롤이 무엇이냐 흫 떨어질것 같으면 RL 버튼을 누른다 됐어. 카트리지 먹었죠? 이제 여기 볼일 없죠? 여기 뭐 없나? 없네요. 한글 패치를 했기 때문에 대사를 읽을 수 있어요. 아, 넌 줄 몰랐어. 우리가 처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건 알아서 했겠지? 우리는 어떠한 시점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 그 대가로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영겁을 받게 되었지. 그는 널 배신할 거야. 늘 그랬듯이. 앞부분 스토리를 못 봐가지고 내가 뭐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나가는 건 그냥 낙박해주면 안되네요. 나가는 건 그냥 낙박해주면 안되네요. 야, 와봐. 컴온. 오시고. 야아하하. 제가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비터 모형탑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아하하. 이야아아아아아악. 이야아아아아아악. 이 맵 되게 아이스클라이머 생각나지 않아요? 최고의 우정파괴 게임. 아이스클라이머. 아이스클라이머. 야아, 혼자 가지 말라고. 혼자 가지마. 아이스클라이머. 여긴 뭐지? 숨겨진 길인가? 얘들어 밟기 진짜 어렵다. 아! 죽으면 다시 해야돼 미친 시몬스 침대 BGM 오케이 꼬다악 비켜 다 꺼져 다 꺼져 쓰레기들아 이것도 떨어지면은 밑에 이상한 스테이지로 가는거지 쓰레기같은 게임 아악 그래 게임 참 잘 만들었다잉 다행이다 죽는구나 그냥 아닌가 내가 R버튼 눌러서 그런가 제가 R버튼을 누르게 눌렀거든요 그냥 R버튼을 누릅시다 예 떨어질거 같으면 R버튼 내 목숨보다 소중한 R버튼 응? 개꿀 으악! R버튼 눌렀어요 이거다 간다 고 고 나이스 자 한번더 다했다 다했다고 돼지야 아이 자식 야 야 매더가 없네 나 좀 올라가게 해줄래 원래 이런식으로 하는건가 저기까지 가라고? 거지같은 게임 일단 저거 먹고 엄마야 R버튼 눌렀어요 다행이다 엄마야 엄마야 아야 제가 굳이까지 굳이 저기까지 가야될까요? 그냥 바로 밑에 워프가 있는데 저기까지 가도 별거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애들 밟는 연습이라고 생각합시다 엄마야 엄마야 다행이다 R버튼 안 눌렀는데 거지같은 스테이지로 이동하진 않네요 어우 야 고 2로 들어간건 아니었는데 넘어갑시다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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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아악 멍청이 여기 뭐있나 없네요 죽어 위에는 뭐있나 없습니다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아니면 여긴 뭐있나 없습니다 야 이거 또 떨어지면 이상한 맵으로 가는거 아니야 거기서라 종양 이 정도는 쉽지 아야 뭐냐 아야 아 잠시 제가 시선을 저기다 줘서 못피한거지 혼마야 꺼지세요 저 왼쪽에 스위치는 뭘까 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넘어가 아무것도 아니면 그러면 굳이 아무것도 아닌 스위치를 저기 놔뒀을까 한번 더 가볼까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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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야 엄마야 앗 떨어지면 또 이상한 스테이지 갈까봐 너무 무섭다 앗 저기 독가스 가야되는데 진정하시고 예시에 매달리고 저거를 먹고 바로 밑으로 떨어져 아악 뭐냐 이거 점프해야되죠 매달 매달리시고 자 점프 아니 매달리지 마세요 자 매달리고 가면 점프해서 먹고 왼쪽으로 가서 점프 오케이 파하하 하하 하하하 바보 자 올라가면 점프 고고 매달리시고 여기가 아닌것 같애 아 아 저기 한번 더 뛰어서 반대편에 매달려야 되는구나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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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어렵다니까 매달리시고 자 점프하시고 내려오시고 매달려서 매달리 자 점프하시고 내려가시고 다음으로 가시고 매달리시고 반대편에 매달리시고 한 번 더 해야 돼요 점프하시고 간다 나로호 발사 으악 폭발 후후후후 점프 흐하하 저기 녹색 가스가 나온다는 뜻은 이 스테이지의 후반부에 또 가스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맞을거야 가스 가 같아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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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계속 나온다는 거는 맞췄어 자 계획을 짭니다 맨 처음에 이걸 타고 가운데로 가서 신선한 공기를 쐰다 신선한 얘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 얘를 타고 이렇게 간다 신선한 공기를 쐰다 종량을 먹었으니까 아니다 저기 내려가도 되나 내려가도 될까요 될지 안 될지는 해보면 안다 된다 아 아야 아야 아 아 아 아이고 걸치기 되게 어렵다 그래? 롱점프 오케이 자아 뭘 어떻게 해야하느냐 걸타고 신선한 공기를 마구 흡입한 다음에 점프 여기 딱 봐도 뭐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일단 저장하고 뭐지? 뭔가 없나? 왼쪽에 가서 오른쪽으로 한번 뛰어볼게요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못 찾았던가 날수록 어떡해 야! 으악 나 죽어요 이거 이건 쉽다 어우 뭐야 어떻게 하라고? 일단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거군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잘 안보여요 구름이 잘 안보여 저게 어떻게 가? 저기 어떻게 가? 저기서 내려가는거구나 그러면 다시 올라와야되는군 엄마야 찍고 다시 돌아오고 근데 여기는 쉬우니까 괜찮아요 어려운 곳에 떨어지는게 문제지 어? 잠시 잠시 내려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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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시고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아! 여기서 타자 그냥 그냥 원래 여기로 오는거 맞아? 아닌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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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니 사실 멍청한 게임 아야 점프 위로 자 꼼수 이렇게 하면 아야 바로 서기로 뜰 수 있다 으어어 뭐야 뭐냐고 어 어 일단 해볼게요 저 빌어먹을 구멍에만 안 떨어지면 돼요 일단 해볼게요 저 빌어먹을 구멍에만 안 떨어지면 돼요 어 저기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건지가 지금 제일 궁금한데 저기 맨 왼쪽 뿔에서 바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 수 있는 건가 해봅시다 해보해놔야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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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뭐야 여기 까마귀 타야 돼 또 아 딱 봐도 왼쪽으로 뛰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네 그게 아니면 여긴가 아니네 아니네 맨 위에서 왼쪽으로 뛰는 거 아닐까 하 점프 버튼을 안 눌렀어요 멍청이 아니네요 얌전히 올라갈게요 죄송합니다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뭐 뭐 뭐 뭐 뭐 뭐